네, 오늘 마지막 경기 승리한 LGD의 피넛 선수 모셨습니다. IG를 잡던 그 LGD의 폼이 돌아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은데 이제 푸나틱을 잡고 그룹 첫 승 달성하신 소감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단 경기 수 자체를 좀 많이 치렀어가지고 그런 게 오늘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푸나틱은 꼭 잡아야 되는 상대였기 때문에 잡아서 좀 한시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클리드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거 피넛 선수가 잘하면 LGD가 이기고 아니면 푸나틱이 이길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개걸 훼손 중인 구거님은 이제 아, 이거 탑차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승리 요인이 뭐였나요? 다 잘해서 이긴 거고요. 클리드 선수가 워낙 좋게 말해줘가지고 고맙고 지금은 롤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잘하는 것보다 다 같이 잘하면 이길 수 있고 좀 더 호흡을 많이 맞추는 쪽으로 저희는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잘 돼서 이긴 것 같고 오늘 랑차 선수가 또 워낙 멘탈이 탄탄하고 진짜 탄탄한 선수라서 뭐 끄떡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 힘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힘들고 이제 다이브를 당하면서 거기서부터 글고리 조금씩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팀원들은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 하셨나요? 제가 게임 끝나고는 이제 그때 정글동승이 이제 뒤바뀐 상황이어서 한번 이게 다이브 각이 무조건 나오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세트 상대로를 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 몰랐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옳은이고 조합 잡채가 천천히 해도 저희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천천히 했습니다. 조합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상대팀에서 오늘 케년 선수가 했던 점화 그부를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구거원님은 이제 이걸 보면서 누가 스크림에서 독을 푼 게 분명하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피노 선수는 개인적으로 점화 그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점화 그부가 당시 카나비 선수가 LPL 리그 때 제일 처음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저도 좀 사용해봤는데 아 네 역시 확실히 카나비 선수나 케년 선수가 잘하는 정글러들은 가능한 것 같고 저는 좀 플래시가 필요하더라고요. 늙어서 그런지 몰라서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사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구거원님께서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LCK 개건 해설을 하셨거든요. 이제 너신도 외치면서 엄청나게 응원도 해주셨는데 혹시 영광인지 제가 이게 워낙 아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다 개건 해설로 이렇게 한두 명씩 오는 것 같은데 다 네 저를 좀 나를 좀 잘 칭찬해줬어요.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LG팀 좀 더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피넛 선수였습니다. 네.